우주에 아시 messenger 안녕하세요 오 벌써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집안이 확실히 되게 음악적인 패밀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노래도 많이 했었고 뮤지컬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동생들도 예를 들어 여동생도 발레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피아노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동생, 남동생도 이제 우쿨렐레도 치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아마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되게 닮았고 아무튼 집안이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패밀리인 것 같은데 그의 이유는 확실히 엄마가 저희 차 타면서 항상 좋은 음악을 틀어주시거든요 옛날 약간 힙 팝송들 예를 들어 비틀즈 노래들 아니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 노래들 되게 많이 틀어서 되게 따라 부르면서 엄마랑 같이 부르면서 그런 기억들이 들더라고요 제 바탕화면을 보시면 If you see my desktop, there are a lot of files and a lot of songs 이미 나온 곡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곡들도 있고 나올 수 있을 곡들도 있고 꼭 부르겠어요 Yeah, songs that I'm not gonna tell you what it is 제가 최근에 장빈이랑 같이 만든 곡이 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틀어드릴까요?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잠깐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장빈아 미안해 잠깐 틀었어 한 번 더 드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지 아마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STAY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믿고 특별한 퓨처링도 있어서 기대해도 될 거 같아요 바이바이, 여러분 바이바이 널 길다 지 나 너